31만 6,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은, 는 동사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주 사업 목적임 주요 종속회사들의 사업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종합금융업 등이 있으며 2019년 우리자산운용 슬래시 abl자산운용 우리글로벌을 자회사로 편입함 2021년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 21년 8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을 완전 자회사화하였음 기업개요대시 2019년 1월 설립된 금융지주사회사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력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사의 그룹 내 편입을 통해 부동산개발, 대출, 자문, 투자상품화 등 종합부동산금융서비스 부문으로 사업영역 확대 재무 대시 대손 비용 증가 등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이익 증가, 비은행 부문의 성장, 금융상품 관련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확대,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도 확대 대시 2022년 9월 기준 그룹비스 자기자본비율 14.30% 고정이하 여신비율 0.29%를 기록한 바 자본적 정성 및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임 대시 증시 부진 및 부동산 피해 프리스크 등 비은행 부문의 역성장이 예상되나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를 기반으로님, 개선세 이어가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 확대 가능할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9조 814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9위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7억 2,806만 549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퍼은 3.22배이고 추정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만 5,4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92원이고 추정 EPS는 4,321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35배, 3만 8,8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1만 6,42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 0,00억원, 2만 804억원, 3만 6,59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 376억원, 1만 5,152억원, 2만 8,074억원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450.02%이고 유보율은 692.6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370원보다 1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9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우리금융지주의 종가는 13,480원이며 주가가 우리금융지주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종가는 13,480원이며 주가가 우리금융지주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우리금융지주는 거래량 357만 7,35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7,98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5만 4,040세주, 목권스탠리에서 43만 8,700에 순도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6만 5,374주, 키움증권에서 30만 7,266주, NH투자증권에서 29만 8,00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9만 6,941주, CLSA에서 32만 5,000주, 메릴린치에서 29만 2,001,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2만 9,98주, 한국증권에서 21만 8,700에 순녀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3만 8,500에 순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3,11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융지주주가 전망